멤버 생일 맞추기 이젠 다 알죠 다 알아? 이혜니 2월 8일 현진이 3월 20일 멤버가 또 누가 있죠? 승민이 20일 9월 20일 한이...가 형이었나? 한이가 15일 용복이가 14일 용복이가 14일이야? 근데 기억이 안나 맞을수도 있어 나 생일 아예 몰라 린누 형 10월 23일 그래? 찬형은 10월 3일 25일이네 이혜니 2월 25일이네 이혜니 2월 25일이네 이혜니 3일이라고 바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네 스테이 생일 8월 1일 우리 엄마 생일 하나 둘 셋 원래 천사는 응 생일이 없어 아 왜 오늘 천사니까 오케이 생일 있던데 아 있어? 응 몰랐지 응 응 응 응 응 은 응 아 그럼 에이 응 응 감사합니다.